안녕하십니까. 해운대 백병원 가정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박승국이라고 합니다. 보통 국가검진이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에, 짝수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에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다행히 그렇게 놓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했던 그 해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. 검진할 때는 약을 좀 주의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흔한 게 혈압약, 당뇨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혈압약은 검진 날이라도 드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검진을 할 때 검사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검사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낮춰서 이제 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은 꼭 드시고 당뇨약은 좀 얘기가 다른 게 원래 혈당을 낮추기 위한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을 하려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당뇨약은 그날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껌을 씹는 게 꼭 위내시경에 영향을 주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그런데 껌을 씹으면 어쨌든 당분이, 껌 안에 있는 당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서 검사하는 거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씹는 행위가 우리가 소화 운동을 진행시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담즙이 빠져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보는 데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위액도 좀 많이 붕비되고 혹시나 색소가 침착된 껌이라면 위벽에 이제 그런 색소도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영향을 좀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CT는 사실 많이 찍은 거는 당연히 이제 안 좋으시겠죠. 아무래도 이제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선은 누적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CT를 권하지는 않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증상이 있거나 뭔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찍으셔야겠죠. 다만 몇 번 찍는다고 해서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암이 바로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혼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CT를 찍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을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제를 갖고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. 의사 선생님들이. 그래서 공단 검진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에 당연히 좀 해주실 거고요. 좀 더 추천드리자면 사실 검진 받은 데서 상담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받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결과지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글이 적혀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. 하지만 병원에 가서 하시게 되면 검사한 그런 결과물들을 같이 볼 수가 있으세요.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을 했다. 그럼 나의 위에 그림이라든가 사진들. 그리고 CT를 찍었으면 CT 촬영 영상물들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면 글로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는 이제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병원에 직접 가서 듣기를 권유드립니다.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가검진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. 젊은이시잖아요. 20, 30대에 보통 큰 문제 생길 확률은 매우 낮으니까요. 하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비만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국가검진에서 모자란 거, 갑상선 호르몬 정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한다면 그 정도 그리고 암검진은 20세부터 이제 자궁경방검사를 시작하니까 여성분들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